이사야 45장 1절에서 12절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아와 감춰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이가 움덕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질그릇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내 우수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잃은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래야만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이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대들이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대들이 그대들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그대들도 완전하시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도 아직 확고하게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질문에 관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신, 그러니까 하느님, 하나님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의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라고 상정된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박식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말 석학인 분도 얘기하고 지난주에 한 석학이 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킹이라는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신이란 뭐냐, 종교란 뭐냐, 그건 아예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무식하고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석학의 한 얘기인데 그런 석학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석학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신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분은 아니다, 저런 분은 아니다. 많은 얘기를 남겼는데 그 얘기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신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그런 절대자이고 알 수 없는 분인 신을 그 사람만 특별히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신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한 거는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해온 모든 내용들은 다 신에 대한 생각일 뿐이지 신이 진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게 옳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은 그런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내용 아니냐. 그런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영적인 능력 최대치 안에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고대적입니다. 지금은 그 말을 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소위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계시의 내용을 자기들의 말로 풀어낸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최대치로 담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그릇이 훨씬 커요. 그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 그들이 담아놓은 내용들을 다 부어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막 그냥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릇이 크거든 벌써. 그런데 그게 그 옛날에 담았던 그릇, 옛날 그릇에 담았던 내용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사람들의 말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거 많잖아요.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 굳이 기적이라고 안 불러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현대 성사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사학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한 시대 이후에 많은 성사학자들을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주셔서 히스토리칼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인데, 이벤트이긴 한데 그게 팩트 그대로 설명돼 있는, 서술돼 있는 그대로 일어나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성사학자들 가운데는 공리입니다. 공리. 지당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일어났, 적힌 그대로, 서술한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적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적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는데 사람들을 속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잘났어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까지 접수한, 받아들인 그런 놀라운, 대단한 사람들이야 특출한 사람들이야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모종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술돼 있는 그대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역사적인 핵심이 되는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서술할 때 자기들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간에 자기들한테 그런 일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서술을 그들이 그렇게 서술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는데 후대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15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들이 서술해 놓은 걸 가지고 아, 이건 거짓불허니야. 이렇게 일어났을 리 없어. 하고 딱 물리쳐버리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런 정말 인생의 정말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 저거 뭐 간증한다니까 좀 부풀렸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솔직히.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요즘 와서 반성하는 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을 그렇게 무시할 권한은 누가 줬느냐. 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사건들을 경험했다고 어느 정도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21세기에 사는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런 식의 사조 지금 서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그리고 포함해가지고 성서를 연구한다는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기본 전제하고 있는 그 내용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저도 안다니까. 그걸.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적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제가 너무 길었는데 제가 오늘 내용이 좀 짧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원래 헌거에 없는 건데 길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아기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돌아간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자라난다는 게 뭡니까? 그건 타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장 과정이고 그게 철드는 과정이죠. 아 나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한 개인이 잘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어른이 못된 겁니다. 나는 죽어도 청와대 들어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애인 거예요. 다른 사악하기도 하지만 그냥 아직 자라나지 않은 아인 겁니다. 그 일이 초래할 많은 여파들 그 엄청난 여파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난 거기 들어가 자기 싫어. 그러니까 난 옮겨야 되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깐난 제기인 거예요. 물론 사악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가 한 개인도 그렇지만 인류가 진화해온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의식이라는 면에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했냐면 자기만 알다가 타자가 있다는 걸 점점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기 같은 타자가 무수히 많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진화 과정에 있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느니 무슨 우주의 중심이라느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가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온 그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 근래에 뭐 요즘 코비드에서 바깥 출입도 거의 안 하고 서재에서 하루 종일 사는데 요즘 하는 일이 많은 시간에 책을 봅니다. 책을 보는데 요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인 전신형 교우께서 전신형 교우 덕분에 제가 얻은 책이 하나 있어요. 왜 전신형 교우 덕분에 얻었느냐 하면 그 책을 번역한 분이 전신형 교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두 권 보내다오 그러셨대요. 그래서 저 역자에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 역자는 조한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은퇴하신 교수님의 역사학자고 이분이 번역한 책이 책 제목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해 아 새로운 학문 이렇게 간단한 제목이 생각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에요. 그 저자는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저는 이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엄청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살았던 이탈리아 나폴리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대 역사 철학 근대 역사 철학의 기초를 닦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에요. 새로운 학문 제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다 얘기는 못하겠고 거기서 읽고 아주 인상적으로 밑줄 쳐놓은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민족은 자만심을 갖고 있어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앞서 자기들이 인간 삶의 안락함을 발견했다고 자기들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세계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어왔다. 자기 종족이 최고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종족이 최고다. 그리고 자기 종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욕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서가 딱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여기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종족들이 자기 주제를 모를 때 그러니까 철들기 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 인용을 하자면 인간은 인간 정신의 불명확한 본성 때문에 무지로 빠져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만물의 척도로 만든다. 기박힌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 나름의 해석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나르시즘적으로 그야말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무슨 무지로 빠져들 때라고 표현했어요. 무지로 빠져들 때마다 자기가 만물의 척도인 줄 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 욕을 했는데 이건 모든 종족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히 특출나지도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어요. 평균 고대 그 시대에 살았던 종족들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종족신과 보편신에 대해서 종족신, 트라이벌 갓이라는 것은 신이 자기 종족만의 신이다. 그리고 자기 종족만을 위하는 신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신이 모든 인류의 신이다. 우리 종족만의 신이 아니라 우리 종족만을 위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신, 모든 종족들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신이다라는 신앙이 보편신에 대한 신앙이고 그 다음에 내 종족만을 위하는 신이다. 그게 종족신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약성서가 쓰여진 구약성서의 무대가 되는 그 고대 시대에는 모든 종족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종족신을 믿었습니다. 우리 종족만의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야회라는 신이 우리 종족만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가난의 다른 족속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자기 종족만의 신이라고 생각했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종족들이 각각 자기 종족만을 위한 신이고 자기 종족만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다신교입니다. 굉장히 다신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믿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선택된 종족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chosen people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던 죄다 모든 종족들이 다 자기들이 선민인 거예요. 자기들의 신의 자기들의 트라이벌 갓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을 우리가 비판하냐면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게 바보고 멍청하고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런 시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1세기 사는데 지들이 선민이라 그러면 그건 조롱당에 마땅한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고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시대에나 유용했고 그 시대에나 진리였던 내용을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온 겁니다. 아직까지 미치지 그러니까 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야회도 종족신이었어요. 특징은 뭐냐 그들만의 가지고 있던 특징은 자기 종족이 노예였다는 사실이에요. 야회를 노예였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신이라고 믿었어요. 자기 종족신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독특하고 특별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종족들은 위에서부터 강요하는 신입니다. 왕이 믿고 지배자가 믿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떠받드는 신을 그냥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믿었는데 야회라는 신은 뭐냐면 종족신이지만 그 신은 노예들의 신이에요. 노예를 해방시켜준 신입니다. 그게 특징이었던 거죠.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약성서에 몇몇이 흐르는 맥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흐름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가 신앙이 종족신을 믿다가 점점점점 보편신을 믿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건 구약성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절대로 미스하지 못하는 포인트입니다. 후대로 갈수록 자기들이 선민이었다는 사실 선민이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자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야 니들이 뭐 특별한 줄 알아? 야 하나님이 말이야 에디오피아의 그 피부검은 옛날에 피부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피부검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졸로 봤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웃기지 마 그 에디오피아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후대 그게 뭐냐면 자기 종족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그게 보여요. 종족신에서 보편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멸망당한 종족은 멸망시킨 종족의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신은 졌어요. 이건 패기 패기첩은 의리고 뭐고 없어 그냥 패기첩은 우리를 이기게 못 만든 지게 만든 신 이거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신을 믿는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깨박살나고 완전히 파괴됐는데 흔적 하나 남김없이 다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패배하게 만든 야외라는 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기에 매달렸어요. 더 매달렸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이전 시대에 활약을 했던 예언자들 덕분에 야 선민사상이라는 게 이거 효력 다 한 거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소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만 비판받을 때 꾸중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 형편없어서 꾸중 들을 때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니들 잘났다고 웃기지 말아 이놈들아 다른 종족들도 얼마든지 선택하시는 분이야 그게 예언자들의 얘기였는데 바벨론에 망하고 나니까 그게 불쑥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외한테 더더욱이 달라붙으면서 동시에 그 신을 이제는 이 신이 종족신이 아니라 보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 45장입니다. 길게 읽을 수 있으니까 내용만 얘기할게요.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어받았어요. 메소포타민을 통일했어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국으로 이미 떨어졌던 유다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 왕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외가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야외가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철들게 하려고 너희들을 철들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들게 하려고 게다가 고레스는 자기가 선택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걔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몰라. 내가 야외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모르지만 지금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야외는 고레스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맴매하고 있다. 매를 때리고 있다. 정신 차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이 회교도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작살냈다. 우리를 이렇게 맴맴 때리고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그거를? 얼마나 믿을까요? 지금 21세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이 내용을 그런 변화된 내용을 설득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무슨 메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기장이하고 흙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깨부순다고 야 흙이 그릇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대드는 아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당신이 무슨 산고를 겪었다 그래 이렇게 대드는 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런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드는 게 맞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맴매를 때리던 너는 뭐라고 말 못한다 요즘 들으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창조주가 니깐 놈들이 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아니 날 설득을 하셔야지 뭔 소리야 찍어 누르고 니깐 놈이 뭐 할 말이 있다 그래 피중을 주제 이러면 저는 안 믿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는 그런 프레임 패러다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없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신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독재자 같은 신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 깬다고 니까짓 니까짓 놈이 뭐라고 얘기해 그거는 뭐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읽은 보금서의 말씀을 보면 그게 또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런 것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대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누가 원수고 누가 이웃이고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고 이건 다 나를 중심으로 측량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놈은 원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웃이에요. 내가 중심으로 내 형제 자매를 정하는 거고 내 형제 자매 아닌 사람을 정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나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 세상에 원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고의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원수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누가 내 형제 자매 아니기 때문에 막 대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죄다다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 악인, 선인 니들이 결정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니들이 결정한 그 악인일을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을 주신다 말이야. 그리고 빈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생존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다 비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는 동네니까. 비가 한 번 오면 내일 비 온다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 너무나도 그게 그냥 그냥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그 축복을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내려준다는 거죠. 이 얘기에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러므로 그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완전하시오 그랬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 종족신을 버리고 보편신을 믿으라는 초대다. 근데 우린 죽어도 이거 못한다. 죽어도 우리는 보편신을 못 믿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 정의와 부정 불의 이런 거 다 그 기준들을 다 초월하는 어떤 어떤 신 어떤 신앙 어떤 종교 어떤 윤리 그걸 못 갔습니다. 못 가져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뭐라고 바꿨는지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비하십시오. 이렇게 바꿨어요.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는 그러니까 자비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자비하게 자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간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간디에게 물었더니 간디가 뭐라고 대답 했게요?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힘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제일 처음에 내가 할 일은 그 힘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죠?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삼부작 소설 저는 소설은 안 읽어요. 영화가 있는데 왜 소설을 읽어? 영화를 수십 번 봤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반지의 제왕 톨킨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절대 반지가 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결국은 그거예요. 인간에게 절대 반지가 주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아라곤의 아버지가 이 실도 그걸 가지고 있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탁 돌아서잖아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지가 누구 손에 갑니까? 호빗 손에 가는 거예요. 쪼끄만 쪼끄만 정말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보잘것 없는 존재 손에 맡겨집니다. 이거를 없애야 하는 과제가 그 손에 맡겨져요. 그런데 그 호빛도 맨 마지막 순간에 굴복할 뻔하잖아요. 굴복할 뻔하잖아요. The ring is mine. 쫙 돌아서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만약 우리 인간이 내가 기도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이 지상은 지옥 됩니다. 개런티 합니다. 지옥 됩니다. 그건 지옥 내가 아무리 선한 기도를 내가 아무리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지옥 됩니다. 그건 간디가 한 말과도 통하는 거고 톨킨이 하려고 했던 말과도 통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힘을 갖게 된다면 나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할 거다.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족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만심이 나은 산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옛날에는 아니었었어요. 그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랬어요. 상식이야 상식. 그런데 지금도 종족신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그 신이 나만을 위한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제 서서히 그게 자만심이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다라는 깨달음이 생겨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슬로우 하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 변화에 우리가 박차를 가할 거냐 가로막을 거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 제대로 못하면 또다시 자만심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평화롭게 사시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꺼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준비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데 우리 교회도 망해가는 거 아닌가? 언제 문 닫나? 내가 은퇴하기 전에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생겨먹기를 그렇게 안 생겨먹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생겨드셨다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잠시 묵상하고 계속 예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높게 mould 될уст 우리는 어떻게 지EN ini låt ları チャンネル cant